아까 같은 타석에서 거기서 그래도 제가 친다면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집중했던 게 좋은 타격이 나왔던 것 같고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회의 빅이 만들어져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밸런스가 완전치 않은 상황이고 홈런 치려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밸런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타석에는 안타 치려고 들어갔었고 사이클리니트를 치든 4안타를 치든 똑같은 4안타이기 때문에 그 타석에서는 똑같이 쳐서 안타를 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시프트 때문에 잡혀서 괜찮았습니다 그냥 좀 안 되고 그리고 기분 전환할 게 없나 해서 염색을 했는데 이왕 하는 거 팀 컬러에 맞춰서 해보자 했는데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형들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해가지고요 아직 샤워 안 해봤는데 오늘 이따 샤워 지금 샤워해보러 가면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더 빨겠거든요 한번 톤다운을 한 거여서 4월에 안 좋아서 5월 되면서 이제 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머리도 바꾸면서 기분 전환을 했었는데 그래도 5월 시작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게 제가 지금까지 4경기 하는 동안 그래도 좀 잘 못 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쉬는 동안 한 턴 거르는 동안 좀 많은 생각 좀 했었고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오늘 그래도 그런 고민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형들이랑 또 형들이 좀 잘 쳐줘서 더 편하게 던져서 잘 던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은 좀 많이 화도 나고 그랬는데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좀 형들이랑 연락도 하면서 좀 많이 생각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이제는 손가락 좀 괜찮으니까 앞으로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히 형들이랑 얘기한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초반부터 잘 쳐줘서 제가 더 좀 잘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고맙고 내일 좀 커피랑 이런 거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키움혀로즈 응원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뛸 수도 있고 같이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일단 3몬런 친 것보다 팀이 이겨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재스윙을 하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한국 팀이랑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마스크도 잘 쓰고 손발도 잘 씻고 모래 만지고 눈 만지지 말고 항상 키움혀로 정말 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관중은 아직 10% 밖에 못 들어왔지만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많이 찾아주시고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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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